그것이 더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6회전 순서입니다. 요즘 이 중창단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많이 있었고 또 대중의 인기가 점점 늘고 있어서 저희 문화방송에서 처음 신설한 중창 부분입니다. 먼저 남자 중창 부분 장미의 사랑과 평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정화, 올겐 김영권, 드론 김태원, 기사, 기술, 기술, 소원도, 기보드, 이벌스의 오인처럼 한동안 수업 매서치가 대비 1년에 유리한 인기의 정상에 올라준 길입니다. 기쁜의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연주 시력이 대단하시니 사랑과 평화는 젊은이들의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는 젊은이들의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는 젊은이들의 큰 인기의 정상에 따라서 바라보났네 가시가 고친 장미한 송이 가시가 고친 장미한 송이 내 마음의 가슴 꽃이 흐네 내 마음의 가슴 꽃이 흐네 장미 장미한 송이 장미 장미한 송이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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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